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평생 지켜나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결심하면 평생 신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슨 힘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이거예요 그냥 믿으라 해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마음에 감동받고 결심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 단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단체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부각하고 강조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은요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하자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 단체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답을 갖고 있고 결론을 냈겠지만 한번 확인합시다 오늘 이 119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윗이라고 보통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오늘 119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요호와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있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내가 평생 신앙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할 때는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우리 단체가 오직 예수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도 사도행정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증거가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를 가지게 된 결정적인 게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게 증거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마음에서 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마음에서부터 결정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or let's say that we begin to do something we do that because we are of our hearts 여러분 오늘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혹시 갈등했을 거예요 and because the day is so nice out today I'm sure that some of you may happen in conflict 왜 일요일만 되면 날이 이래 좋을까 why is the day so nice on Sundays 평생 다닐 건데 이번 주에 한번 빠질까 생각했어요 안했어요 and did any of you really think oh maybe I should just skip Sunday this today 저도 했어요 and so I thought about it for a moment 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요 but all of that comes from our heart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아니다 가자 but then we decided no let's go to church I don't want to fight with my wife let's go to church I don't want to fight with my wife let's go to church that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but all of that comes from your heart 왜 여러분이 막 빚을 내서 자식을 공부시킵니까 why is it that you go into debt to educate your children 어떨 때는 정말 잠자고 편히 쉬고 싶은데 왜 돈 벌러 갑니까 why is it that you don't take the rest you want to but instead go and earn money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마음에 두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두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히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을 봅시다 여러분 이 시편은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도움되라고 쓴 가사예요 다윗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보금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하면 하나님은 그냥 없던 걸로 치십니다 거품 물고 이야기해도요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그 서류로 만들어버리세요 제대로 앞도 뒤도 없어도요 보금에 바탕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나 들어도 불신자가 들어도 은혜되고 이해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돕고 살아라 이건 불신자도 다 이해돼요 나쁜지 다지 마라 이거는요 불신자도 다 고개 끄덕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 그래야지 다 인정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건 누가 이해하겠어요 기도하자 이 말을 어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이 세 번째예요 구원받아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아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바로 왕 앞에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펄쩍 뛰은 거예요 자기는 애굽에 지명수배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뭐 하러 갑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해 안 되는 메시지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해방하겠다 독립하겠다 이야기해라 이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질문했어요 애굽 군대하고 싸울까요 독립을 위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양에 피 발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어집니까 저도 이해 안 되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마음으로는 일도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어지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실이에요 용기 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일날 예배 가서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패스 이릅니다 나하고 안 맞다 그럽니다 이걸 신학자들이요 기가 막히게 신학적으로 논리를 펴낸 거예요 성경은 신화다 이랬버린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잘 쓴 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 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되어지면 사과 골라내듯이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먹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과 고를 때 그렇게 고릅니다 이건 맛있을 것 같네 그렇게 골라요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이건 괜찮을 것 같고 이건 맛없을 것 같고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제껴놓고 이 부분은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 좋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음에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게 몇 절이나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끄덕여지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세상 속으로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인터넷 이해합니까 뭐가 뭔지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전화기 날마다 붙잡고 사는데 그거 얼마나 이해하고 사용합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것이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혹시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사기군입니다 이해 안 되어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붙잡겠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한 자신을 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이해 나의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able to hold on to God's word regardless of your own understanding or your level 일단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좋다 싶은 것 다 담으세요 so if it looks good put it in the basket 그리고 기다리세요 and then wait 두 번째입니다 number two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and so what does it mean to store God's word 1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and so in verse 14 it says in the way of your testimony I delight and so in the testimony it is basically referring to God's word and so in the testimony it is basically referring to God's word and so in the testimony it is basically referring to God's word 하나님 믿는 것을 즐거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이기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즐기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겨야 돼요 and so we need to be able to enjoy our walk of faith 즐긴다는 게 참 쉬운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and so this word enjoy it seems very simple yet it is also very complicated 여러분 요즘 한국의 아이돌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and so look at the children in Korea 초등학교 때부터 기획사 들어가서 훈련받고 스타로 자라거든요 and so there are children who train to become entertainers in Korea when they are in elementary school 근데 대부분 반짝반짝하고는 거의 다 사라져요 and so they might pop off for a while but then they all disappear 왜냐하니까 부모선이 끌려와가지고 그냥 훈련받은 것인지 즐기지를 못한 거거든요 and the reason is because they were forced to buy their parents they were simply doing it because they had to not because they were enjoying it 그 좋아하는 노래를 그 좋아하는 춤을 즐기지를 못한 거예요 and so they were unable to enjoy their songs or dances 근데 저는 요 근래 굉장한 가수를 하나 발견했어요 and so recently I found a very amazing singer 신인 가수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인 가수다 이러면 보통 나이가 어린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수는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2, 3년 만에 한국 최고의 레벨 올라가 버린 거예요 25년, 27년을 무명으로 살았어요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나이 50이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냐 그러니까 노래하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스타가 되고 싶어서 노래한 게 아니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러고 살았대요 and so this person didn't sing because they wanted to be a star this person sang because this person enjoyed it 그냥 노래를 즐긴 거예요 and so they enjoyed singing 그런데 어느 날 그 즐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and then we had the results of that enjoyment 어떤 배우는요 주인공 역을 맡게 됐어요 and so there was this also an actor who filled the role of main character 한 3개월, 4개월 만에 몸무게 15kg를 뺐어요 and this person lost 15kg in a few months to fit that role 뭐 나쁜 악역으로 나오는데 뭐 해골만 남은 것 같아요 and so this person is supposed to be a villain and this person looks very skinny 그 살 빼는 게 괴롭지 않았냐 질문을 해요 and so someone asked this actor, wasn't it painful? 자기는 괴롭지 않았대요 but the actor didn't find it painful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and the reason is 내가 주인공 역할을 할 것 생각하니까 너무 신났다 그래요 because I was so excited at the prospect of getting this role 제대로 즐긴 거예요 and so this person was enjoying it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and so to believe in God is actually a very difficult thing and so if there's anyone who tries to tell you that your life in the faith is actually very easy or comfortable don't really talk to them 하나님 믿고 신앙 생활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to live in the faith, to believe in God is actually a very difficult thing 나는 어떨 때는 겨울이 더 길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and so I sometimes think just what am I doing I 놀러 가고 싶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and so I don't even think about going out because you work all throughout the week and then it comes on Sunday and now you have to go to church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and so your walk of faith is not an easy thing and then trying to just prepare to go to church is very confusing and it is very busy 저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몰랐어요 and so when I was still young I didn't know that whether going to church was a difficult thing or not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냥 양복 하나 넥타이 메고는 획 난 쫓아 교회 가버렸어요 and so I was an assistant pastor all I had to do was just put on my suit and then go to church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둘 데리고 교회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몰랐어요 and I didn't know just what was going on as my wife brought my two children to church 근데 우리 지금 저 손자 하나 있는데 저거 교회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전쟁이에요 but now I look at my grandson just trying to bring him to church it's like fighting a war give up my 성류야 너희들 둘 데리고 오는 거는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and so I think that it is incredibly difficult to bring our children to church 무슨 상 하나 있으면 하나 주고 싶다 and I think that there really needs to be a reward for doing this and so to live in the faith is an incredibly difficult thing 거기에다 또 교회 오면 또 뭐 이래라고 이야기하지 and then if you come to church there are also other more problems 또 보통 날에는 또 뭐 전도해라 그러지 and then they tell you too that you have to evangelize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and so you are all suffering so much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거 때리 치워야 돼요 but if you think only that way then you have to quit believing in Jesus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and so you need to change that frame of thought 저도 바뀌었어요 and so I too changed and so you might find it difficult to come to church every Sunday but for me I have to begin with early morning prayer and prepare all the sermons 어디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 설교 뺏기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죠 and so I can only copy a famous pastor sermons once or twice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but I was able to get free from that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고백하고 난 뒤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and so once I confessed that the gospel of Jesus being the Christ my thoughts changed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that this time of giving worship is the time in which God gives me strength 그래서 내가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저 사람 인생 운명 팔자가 바뀌구나 이걸 봐버렸어요 and I was able to see that when I preached the gospel to the people out in the world their lives changed 여러분 이 시간은 저는 설교만 하고 여러분을 듣기만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and so this is not a time in which I am simply giving you a sermon and you are listening 이 시간은요 말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this is a time in which God is giving strength both to me who's talking and to you who is listening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 운명 팔자 박히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and may you pray that at this moment through the word you received that you will be able to change the life of the people you meet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and David saw this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랬 거예요 and that is why David says in verse 14 I take the light in your testimony 자기가 왕이잖아요 so David is a king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and so he simply says a few words to his vassals and his people and they change 다윗은 그래서 즐거워했어요 and that is why David was able to have the light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든 것 그 등으로써도 위로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해요 and so all your difficulties in life they will not be rewarded you will not be comforted for them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생명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ut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receive strength by witnessing how people have their lives changed through the gospel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and this is what it means to store God's word in our hearts 세 번째입니다 and now number three 119편을 읽어보면 주의 증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and so if you look in Psalms 119 there is a lot of verses about God's evidences 10편 전체가 보석 같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 119편은 그 핵심이에요 and so all of the Psalms this is like a treasure trove but Psalms 119 in particular is very special 이 119편에 보면 주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and so if you look at Psalms 119 there is a lot going on about the Lord's evidences 왜 그럽니까 so why is it like that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it is telling us to remember and give thanks for the evidences that God has given us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마음에 담는 거예요 and so it is to remember and give thanks for the answers that God has given you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표시할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and so the reason that we are different from animals is because we are able to give thanks and return for what we have received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증거는 1등이 아니고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but the evidences and answers that God gives us is not simply about being the top or being the bes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the evidences that God gives to us is not about being successful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이게 하나님 증거예요 it is to be able to confess that my life changed through God 예를 들어 봅시다 and so let's look at an example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and so the Israelites who were in Egypt for 400 years they were finally able to come out 출애굽을 했는데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but after coming out there were two reactions 첫 번째 반응은 뭐죠 the first sort of reaction was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에서 벗어났구나 우리는 자유인이 됐구나 이거예요 we were finally free from the 400 years of slavery we are now free 그래서 배가 고파도 괜찮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괜찮다 이거였어요 and so it's okay even if life isn't comfortable it's okay even if we starve a few times 나는 노예가 아니다 이거예요 I am not a slave anymore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의 사람들이 있어요 but there was also a second sort of reaction 우리를 왜 끊어냈냐 이거예요 why did you free us from Egypt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불편하고 우리를 왜 끊었냐 이거예요 there's nothing to eat there's nowhere to sleep life is so uncomfortable 모세 네 말 듣고 따라 나왔는데 우리에게 좋아진 것 좋아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예요 and so nothing good has ever happened from listening to Moses 여러분 이게 대부분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and so these are the words that many believers say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생긴 게 뭔데 이거예요 and so I believed in God I went to church for my whole life just what has happened for me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고 없는 돈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한 건 뭐냐 이거예요 I've diligently attended church I've given what little I have yeah what blessings has God given to me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 이야기합니까 and numerous believers say these words 주의 증거를 차단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so they are unable to discover no gift thanks for God's evidences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as of now in conclusion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니까 위태위태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if we look back in our life until now it was a continuous series of near disasters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it was a continuous series of moments of failure 그 순간들을 넘어왔어요 but we were able to overcome those moments 그래서 그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분 넘어왔는데 뭐라고 평가하고 싶습니까 and so after having overcome all those dangers what do you want to say 운이 좋았다 그럴 겁니까 are you simply going to say I was lucky 재수가 좋았네 그럴 겁니까 or fortune smile on me 내가 그런 위기들을 넘어온 게 하나님의 증거구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난날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별의별 사건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자기 살아온 것들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선배로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 한마디 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담는 게 뭔지 오늘 간단하지만 이 세 가지로 붙잡으시고 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왔습니다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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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